아니 들어봐! 아니 이게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아니 이거 해명하기를 안 좋아해! 너만 아까 다 해명해놓고 얘기 들어보세요 해명해 해명해 자 안녕하세요 이거 뭐 다른 팀이나 같은 팀이 있나요? 몰라 너무 정재열이 그 스윗하다 무슨 뭐 이런 댓글들이 너무 꼴베시려가지고 준비한 컨텐츠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가실 쪽이에요? 정재열 보기도 옆에 최측근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정재열 씨가 더 가시기 정도 있어요 너무 가시격이지 거짓말이야 사람들은 정재열의 진짜 모습을 하나도 몰라 무슨 스윗가인이 뭐냐 하는데 아 근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풍결됐잖아요 제가? 벌써 끊겼어요 나는 무시하시나요? 최근에 듣지도 않아 보수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본다 Yes or No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밝히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만류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했던 건데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예 저는 하지 마이게 자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일단 선서 오른손 올리고 선서하세요 선서 나는 죽어도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치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을 칠시 거짓말을 칠시 그리고 그게 뽀롱 날씨 그리고 뽀롱 날씨 유튜브 생활을 접는다 유튜브 생활을 접는다 유튜브 생활을 접는다 유튜브 생활을 접는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매우 불안하다 Yes or No 하나 둘 셋 네 예스 저 막보기가 C를 C로 C로 막보기가 X인 줄 알았어요 할게요 첫 번째 나는 나는 공개 연애 발표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둘 셋 No 어? No예요? 왜 No예요? 공개 발표를 하고 나서 물론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저는 뭐 아쉬운 거 없습니다 나는 1억을 준다면 제이와 헤어질 의향이 있다 하나 둘 셋 No 어? 이미 너무 챙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액수가 적었어 나는 네 당장 선찰로 10억을 준다면 제이와 헤어질 의향이 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저 잠깐만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남자 케찹이들이 싫다 나는 전반적으로 제이보다 내가 아깝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예스 왜 왜 했죠? 뭐가 아까워 뭐가 했죠? 아 남들이 이 말하면 좀 우아해 하더라고 나는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우아한데 나는 기동보다 낫다 예스 나은 아죠 나은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예스 기동진은 한 60% 언더운 거 같은데 60% 언더우라구요? 자 다음 같은 편이에요 나는 제이와 사귀면서 야동을 몰래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와 아니 뭐 부끄러운 거예요? 볼 수 있죠 왜? 아 부끄럽지도 아닐 정도구나 나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야동을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스 또 다음 질문 할게요 나는 어제 봤어요 사실 나는 제이와 만나면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간 적이 없다 하나 둘 셋 NO 마음이 간 적은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몸은 간 적 있어요? 예? 당연히 그럼 반대로는 간 적이 있다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습관적으로 전 여자친구의 흔적을 본다 어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아니 들어가 아니 이게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아니 네가 해명하세요 너만 아까 다 해명해놓고 나는 개차발을 만들어 놓을까 알았어 알았어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본 거예요 사진을 저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이씨한테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가 편집한 영상 알지 와 이게 왜 이렇게 덥냐 진짜로 나는 기독 몰래 제이와 회사에서 애정행각을 버린 적이 있다 뭐 창구나 창구장 화장실 이런 거 얘기할까요? 예스 더워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아니 그냥 스튜디오 아닌가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벼운 포옹 정도? 어디서 했냐고요? 그거를 저기에 있죠 딱 그 상 쪽에서 나는 카메라가 켜졌을 때 제이한테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다 예스 얼 예스 얼 얼 예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내가 할게 쉬고 있을래? 아 아 정확히 예스 나는 3억을 준다면 왜? 비돈과 의절할 의향이 있다 진짜 의절이면 네 핫도그도 못해요? 네? 핫도그는 유지할 수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예 이게 근데 계산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감옥이면 수집하자는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NO 어 3억보단 기동? 좀 더 잘할 것 같아 그럼 너한테 5억 주면 느절해주냐? 어 깔끔하네 나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내가 일하는 양보다 많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 높아가지고 딴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너무 민감하지 아니 하나 둘 셋 예스 선새끼 아 솔직하네요 아 솔직했어요 이게 뭐 따질 순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11시 반에 후라우면서 생각하는 거 아 이렇게 됐네 이미지가 너무 이게 오늘 나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을 못 준다 해도 회사를 다닐 의향이 있다 6개월간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마 나는 팝프리에서 두 배의 월급을 준다고 하면 넘어갈 의향이 있다 하나 둘 셋 넛 어 안 넘어요 세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지각할 때 거짓말로 상황을 꾸며내 무마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지하철 한정도 늦게 내렸다 가다가 할머니 도와드리다 늦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다 소설이고 사실 늦잠자서는 된 거예요 나는 길거리에서 알아본 케찹이들을 보고 심장이 뛴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수씨랑 가면서 여자 케찹이 두 명이 알아봤는데 너무 예뻐갖고 심장에 두근거린 적이 있다고 외국인 저는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저는 지하철이 미워지다가 두근 두근 난 잘 알았어요 아 기억났어요 예스 하나 둘 둘 셋 예스 나는 오늘 영상이 나간다면 상당히 우울한해질 것 같아 하나 둘 셋 예스 저 편집에 좀 제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들이 저렇게 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했지만 뭐 이런 질문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나는 어 제의밖에 없다 뭐 이런 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예스 나에게 여자는 강제의밖에 없다 여자 식으로 사랑한다 예스 예스 너무너무 사랑한다 예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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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